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언니들. 구껏 맡겨야겠어. 아, 구껏 한 거야. 구껏, 구껏. 아, 아. 아, 아. 저희 친해요. 아, 아. 오빠, 정치. 우리 엄마가 어디 있지? 뭐, 따갑한데? 저희 이 간식 한번 드셔보실래요? 이거 이제 4월달부터 있었거든요. 요지부동으로 계속 있는 건데. 그래? 곰팡이가 아직 안 됐어요. 한 번 먹어봐 오빠. 식사 맛있게 했었습니까? 아 던지 말라고. 아 우리 지금 다 의식하고 있으니까. 알지 카메라 웃기니까. 머리에 머리를 달고 있던가? 어 이거 나 앞머리에 달아놨는데 내가 깜빡하고. 그래도 나올 거 있다 귀여워. 아빠 망하고 웃기 망하니까. 넌 이런 식으로 밖에 아빠 생각 안 하죠?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우리 발막을 와있어요. 거기잖아. 거기다니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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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잖아. 거기라니. har. 하하하하. 하낼 verk split. 하낼니. 하낼니. 선생님 더 여기가 있어. 런드맨 잘 봤다. 진짜 깜짝 놀랐어. 누나 게임 롤을 이해한거지. 이해 못했지 누나. 어? 이렇게 한건가? 진짜. 멋있어. 마지막으로. 짬짠개. 아 네네네. 아 네네네. 아 네네네. 아 네네네. 니가. 진짜 민설아 오빠야? 오빠? 오빠라니. 처음부터 수상하다 했던 일. 민설아 오빠였어? 주군한테 복수하겠다고 내 자식을 가져오고 협박한거야? 니가 그러는 데 산생이야. 그렇습니다. 들어줘서. 다같이 이제 모인 신이 끝났습니다. 저희 하자와림 끝났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파이팅! 파이팅! 적금이나 적금이나 남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만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안녕! 고생하셨습니다. 또 53 다시! 수고하셨어요. 시즌2에서 뵙겠습니다. 오니 세라리 소 돌 묘소 오니 세라리 소 돌 묘소 오니 세라리 소 돌 묘소 오니 설탕 컷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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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